안녕하세요. 율율이에요. 오늘은 댓글로 요청이 들어왔던 테이밍 영상으로 찾아왔어요. 테이밍을 하는 건 간단하지만 테이밍을 위한 아이템을 찾는 게 조금 어려워요. 뮤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뮤 안장이 필요한데요. 안장을 찾기 위해서는 마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동굴에 들어가야 해요. 동굴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생긴 방이 등장하는데요. 열쇠 두 개를 써서 열고 들어가면 보물상자가 하나 있어요. 뮤 안장은 이렇게 보물상자에서 랜덤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얻은 뮤 안장을 들고 마음에 드는 반려묘를 찾아 나설게요. 이 친구로 해볼까요? 뮤에게 다가가서 안장을 클릭하면 테이밍 완료! 정말 간단하죠? 운전을 한번 해볼까요? 방향 전환이 굉장히 급격해서 꾹 눌러서 방향을 바꾸다 보면 빙글빙글 돌게 돼요. 또한 후진을 할 수가 없어요. 한 칸 높이인 돌도 그냥 넘어갈 수 없고요. 땅도 한 칸 높이는 넘을 수 있지만 두 칸 높이는 넘을 수 없어요. 장점은 뮤를 타고 물을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. 또 캠프파이어 위를 지나가도 불이 붙거나 라이프가 깎이지 않아요. 길들인 뮤는 탈 것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동물목록에 뜨지도 않고 먹이를 먹지도 않아요. 또한 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. 뮤를 타고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실험해봤는데 안되는 것 같아요. 혹시 오토바이나 헬리콥터처럼 안장을 칠할 수 있는지 실험해봤는데 그건 불가능했어요. 오늘은 이렇게 뮤를 길들이는 방법을 짧게 공유해봤는데 어떠셨나요? 운전이 생각보다 불편해서 오토바이를 대체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. 하지만 오토바이가 비싸서 구매를 망설였던 분들에게는 좋은 대안이 될 것 같네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딩고 테이밍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. 모두 안녕! 구독해주시면 안 돼?